순천, 와룡습지가 최근 환경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와 동천 하구 습지에 이어 와룡산지 습지까지 세 종류의 습지를 갖춘 국내 유일의 생태도시가 됐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해발고도 500m, 면적은 0.93제곱킬로미터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비슷한 규모의 와룡습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건천 형태의 산지 습지로 멸정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590여종의 희귀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와룡습지는 지난 30일 국내 30번째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환경부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존가치가 높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보존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우선 환경부 예산을 배정받아 여수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다음 산지 습지 탐방로와 조망대 등 최소한의 탐방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물길 쇄골 현상이라고 건조화, 육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는 물이 충분히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화를, 육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룡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순천만 연안에서 동천 하구에 이어 내륙 산지까지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3대 습지 생태축이 연결된 통합습지관리의 모범사례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바다에서 하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3대 습지를 활용해 생태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만 습지하고 동천하구 습지를 연결해서 3대 습지를 활용한 생태체험학습이라든지 생태관광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와룡산지습지가 지정되면서 순천만 습지에서 시작된 생태수도 인류순천의 밑그림을 도심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